자 오늘 EV 창단 소재의 내일의 또 내일 시라리오를 말씀드려야겠죠. 아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신 분 했었는데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거에요. 오늘 많은 얘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근데 오늘 시간회가 정말로 조용해요 진짜. 시간회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말 그대로 이것도 시장의 이상징후로 봐야 돼요. 이상징후. 맞죠? 근데 문제는요. 이 세력들이 아까 제가 세력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 세력들이 어떻게 얘들이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게 가장 편하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죠. 근데 다들 궁금한 게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어떻게 발굴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 저는 이런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튼간에 지금 EV 첨단 소재가 오르기 위해서는 다이나믹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에 말씀드렸어요. 자 다이나믹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얘가 인니 인도네시아죠. 여기에 이제 니켈광산의 최고 라이센스 빼고 다 택탁했는데 이거를 지금 사발을 안 풀어요. 이 새끼들이. 사발을 제가 물어보려고 오늘 주담한테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여기 뭐 말을 안 해줄지언정 한번 물어보려고 유도심문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이거 녹음 바로 따갖고 여러분께 바로 공개하려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뭔가 있어요. 지금 EV 세력이 한 번에 못 띄우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이 보세요. EV 첨단 소재가 KBS에서도 지금 말하고 내용이 나오고 지금 미래산업 끼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 쪽이라는 의심 계속 받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큰 금액을 띄우려고 해도 뭔가 사항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솔직히 EV 첨단 소재 세력에게 뭔가 좀 자꾸 악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또 오늘은 전 또 처음 들어봤어요. 뭐 뭐더라? 이상한 그 무슨 광물 나와서 갈륨인가? 갈륨이란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갈륨은. 결국 계속 나온 거예요. 뭔가 계속 나와요. 2차전지에 들어가는 광물만 나오면은 이제 계속 나와서 테마 형성을 시키는 거죠. 에르마늄 나오고. 맞잖아요. 여기 또 관련 종목으로 도와서 보니까 결국은 계속 작전 중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근데 EV 첨단 소재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EV 첨단 소재만 건드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잠시 빠져나갔는데 수급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안 나와 또. 0796 하면은 또 바로 나오죠. 자 보세요. 기간 빠져나가고 외국인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갔어요. 모든 세력이 빠져나갈 때는 정말로 주가가 확 떨어져요. 진짜. 이건 다들 다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을 거예요. 아까 라이브 채팅에서도 라이브 방송할 때도 채팅에 올라오는 게 세력들 다 빠져나갔는데 지금 너무 불안하다. 사실상 불안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수급이 붙을 때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세력의 평당가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1차 평당가가 7300원. 2차 평당가가 6300원에서 67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세력의 평당가 2차 평당가 제일 상당까지 꼽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들도 웬만하면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언젠지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관심을 유지시키려면 주가의 하방압력을 최대한 적게 해야 돼요. 얘들이 빠져나가더라도. 티 안 나게 빠져나가야죠. 이렇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는데도 마이너스 3%에서 끝났으면 알아서 얘들이 통정거래를 하면서 시세를 등재로 막았다. 그리고 보세요. 떨어지는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6배, 7배 차이나요. 제가 이 호가창을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 잔량이 많은 거는 떨어지는 중인 차트라고. 매도 잔량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이 정도 차이면요. 이미 마이너스 7% 이상 찍혀야 돼요. 근데 3% 잘 방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시간에서 정말로 조용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전들을 다 눌러봐도 오늘 시간의 시향이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진짜.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이런 적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적인데 보통 이런 적 다음날 변동성이 좀 크게 와요. 다음날 같은 경우가. 근데 장초에 시초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은 신규 매수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시초 매수를 저는 좀 살짝 권윤하진 않아요. 이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다시 복귀할 거예요. 한 번 이제 최대한 이제 좀 해먹고 가는 뭐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서 다들 뇌절이 온다는 거죠. 멘탈 다 깨져요. 여기서 진짜. 올라갈 때 시초에 샀는데 확 떨어졌다가 더 떨어지면 팔았는데 다시 말아울러서 다 다시 복귀시켜요.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긴다는데 이게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다음날에 이런 게 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좀 족같은 시장이에요. 진짜. 아까도 제가 또 거래소 욕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뭐 세력을 이해를 하고 한국 주시장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리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를 하는 게 배우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근데 모든 걸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간에 내일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이라기보다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게 시초에서 한 10분, 20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향후 방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제가 8시 50분경에 여러분께 오늘 당일에 시나리오를 알려드리잖아요. 카톡이랑 문자로.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문자로 알려드리고 카톡으로 이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카톡으로 알려드리는데 내일은요. 제가 9시 10분 정도에 알려드릴게요. 9시 10분 정도에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오늘 같은 날 올름다행인데 떨어지면요. 멘탈이 제대로 깨지거든요. 진짜 이거. 그래서 오늘 시간의 장이 이렇게 조용하면 다음날 변동성이 살짝 클 확률이 정말 높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오더를 내릴 수 있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어떻게 EV EV 세 글자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9시 10분 정도에 저항보 항상 아침 9시부터 5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는 방이기 때문에 다들 들어오신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 이 시나리오를 카톡방에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은 문자로 제가 아침에 시나리오 보내드린다고 했죠. EV 문자 5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침에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원래는 8시 50분경에 보내드려요. 아침에 수급을 보고 미국장도 한번 봐야 되니까 미국의 테슬라도 잘 봐야 되고 그런데 내일은 9시 10분에 보내드리는 거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사실 어제 제 핸드폰에 뻗었어요. 갑자기 문자가 한 개도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통인사에서 이게 좀 막혔대요. 갑자기 문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서 좀 영향이 커질 줄 몰랐는데 조회수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지만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주식 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저희도 하는 거고 아무튼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 EV 주위 첨단 소재가 그것보다는 이제 문자를 아직 링크 초대 링크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스팸 걸려있을 확률도 높으니까 주위에 다른 주식 하신 분들 있잖아요. 부탁 좀 해보세요. 대신 문자 보내셔서 링크 받아서 같이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웬만하면 빨리 방에 들어오신 거를 추천드리고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 뒷자리 당기신 분들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분들도 빨리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튼간에 내일 같은 경우 시나리오를 벌써 알려드렸는데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을요 보통 사람들이 잘 특히 경제 TV에서 방송에서 맨날 종목 알려주잖아요. 이 새끼들도 개새끼들인 게 맨날 올라갔던 종목 설명하면서 떨어지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만 하고 주식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식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맨날 뭐 종목 추천만 하고 이 종목 괜찮다 이 종목 조심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틀어서 항상 여러분께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기업 분석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기업 분석 잘하면요. 이 경제학 박사들 회계사들 얘들이 돈 다 벌어야 돼요. 근데 절대 얘들은 돈을 못 벌어요. 주식시장에서. 맞죠? 그러면 누가 돈을 버냐 이거예요. 돈 많은 놈이 결국 돈 벌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도 있어요. 충분히. 이게 세력이랑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 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방법을 백날 제가 알려줘봤자 여러분들 모릅니다. 자 보세요. 훈련소에 갔어요. 훈련소에 가면요. 군인들을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총 쏘는 방법 다 배웁니다. 모든 훈련병이 다 배워요. 총 쏘는 방법을. 맞죠? 총 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총을 잘 쏘지는 않습니다. 1%밖에 안 돼요. 명사수는요. 진짜.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쏘냐. 총 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동일한 조건이에요. 근데 얘들은요. 이 총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잘 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요.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매번 매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뭐 어려운 거 다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거고 이브이 첨단 소재도 원래는 이거는 버린 종목이 맞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작전을 한 번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7월에 어느 정도 급등 안 나오고 8월 안에도 마무리가 안 되면은 이 종목은 그냥 우리 빠져나와야 될 수밖에 없다. 버려야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두 달치 안 됩니다. 이 두 달 안에 탈출할 수 있냐 없냐는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 세력들의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현지 시점에서는 어떻게든 올려야 돼요. 세력 입장에서는 얘들도 자기들이 들어갔던 돈은 다 복구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여기 깔려있는 사채권 행사에서 가진 주식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크게 한 번 해먹었어도 이미 깔린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요. 한 번도 올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얘들 지금까지 CB 전환했을 때 보통 평당가가 17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차명 계좌들도 있을 거니까 이건 이제 전환사채 청구건으로 다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실제 시장에서 움직인 돈들이에요. 얘들이 돈을 벌려면 최소 12000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V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기 때문에 작전 중인지 알면서도 저는 여러분께 EV 탈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자라고 저의 제가 아까 후원도 다들 말씀하셨는데 후원은 제가 여러분들 EV 탈출하면 그때 후원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탈출하시면 후원할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웬만하면 카톡방 빨리 입장해 계시고 이제 EV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철평방 초월이니까 보내드릴 거고 문자로 받으실 분들은 EV 문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장중에 괜찮은 종목도 몇 개 추천해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다들 오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을 말씀드려요. 진짜 아까도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신 분들 들으셨을 거고 라이브는 거짓말 못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오픈 못한 종목도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주가 조약으로 조사받을 그런 사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그 종목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제 위에 번호 있잖아요. 여기에 번호표라고 세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문자로 답장으로 제가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예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종목도 아까 체크샷 올라오는 게 그러면은 번호표님은 이런 작전주 말고 다른 일반 종목은 뭐 공략을 안 하시나요? 이런 종목도 생각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도 테마 성격을 가진 종목도 많이 건드리지만은 실제로 이거 조만간 급등한다 이런 종목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은 또 요새 또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언론에서 유튜브도 한 언론인데 저는 리스크를 원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방송에서 차마 밝히지 못하는 종목 몇 개는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7월달 유망 종목과 테마들은 제가 밝힐 수 있는 거는 알밤주식TV에 싹 다 올려놨잖아요. 7월달 유망 종목 1탄 2탄 알밤주식TV에 채널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알밤주식TV 채널 들어오셔서 일단 7월에 이벤트 뭐인지 확인하시고 미리 다들 미리 사주신 걸 추천드리고 아시겠죠?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9시 10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은 다들 자제하세요. 시초에는 그리고 점심에 한번 더 영상 올려서 여러분께 또 한번 더 궁금증 풀어드리고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오늘 목요일이면 환장 하시는 날이죠. 다들 집에 일찍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 놀라 들어가세요. 최대한 아시겠죠? 원래 목요일은 그래요. 내일 마지막 날이고 토요일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요일은 원래 노는 날이다. 스트레스 풀르고 놀다 들어가신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